사자암, 사자우,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자암은요 사자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에너지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오시는 길을 한번 보셨나요? 올라오는 길에 뒤를 돌아서면 서울 시내가 아주 멋지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도심 속에 멋진 사자암이 있었나라는 걸 몰랐던 분도 계시겠지만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잠시 후 여러분들이 해질량을 보면요 아름답게 지는 노을도 느낄 수 있고 또 평소에는 아름답고 뜨겁게 떠오르는 그 열정으로 함께하는 하루아침에 뜨는 해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요 오늘뿐만 아니라 시간 되실 때 그리고 마음의 위로와 에너지를 얻고 싶을 때는 이곳 사자암에 오셔가지고 좋은 에너지와 행복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네 좋습니다